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경북 봉화군 지도를 놓고 보면 봉화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36번 국도와 함께 철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던 철길이 법전면을 지나자마자 오메가 모양으로 휘어진 뒤 녹동역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철길은 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역으로 어떻게 구비져 철길이 났을까요? 그 해답은 춘향역에 있습니다. 또한 억지 춘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1955년 춘향역의 개통과 함께 강원도와 경북 북부의 질 좋은 소나무들이 도심으로 실려갔습니다. 소나무 재질이 워낙 좋다 보니 춘향목이라는 이름도 얻었는데 춘향목이라면 그냥 믿고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향목이 아닌데도 춘향목으로 우겹할기도 해 억지로 우겹한 춘향목. 이것이 바로 억지 춘향의 유래가 담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춘향으로 철로를 내기 위해 겪었던 우여곡절 때문입니다. 1944년 일본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의 임산물과 1월 광산의 광무를 수탈하기 위해 철로를 놓았습니다. 영주에서 춘향을 잇는 영춘선 철로였습니다. 이듬해 영주와 봉화를 잇는 철로는 완공되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며 운행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8월 홍수가나 철길마저도 무너져내렸습니다. 1949년에 이르러 영주와 철암을 잇는 영암선으로 확대되어 공사가 시작됐지만 그것도 잠시, 한국전쟁이 일어나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춘향으로 이어지는 철도 공사가 계속 우여곡절을 겪자 억지로 철길을 놓으면 변고가 생긴다 하여 억지 춘향이라 불렸다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편 춘향 출신으로 자유당 시절 한 입김을 했던 누군가가 고향인 춘향으로 철길을 억지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춘향과 바람이 비슷한 춘향을 끌어다가 억지 춘향이라 하기도 합니다. 춘향의 이웃한 무람면에 개서당의 성이성 선생이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춘향역. 지금은 하루 몇 차례 서지 않은 작은 역이 됐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춘향목과 목덕군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전설 같은 역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아니요. 고고 진정